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독립언론 아이엠피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볼 텐데 아무도 모르는 죽음이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오셨습니다. 제주에서 70대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지난 4월에도 백골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제주시 소재의 영업이 중단된 숙박업소 객실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과거 기초생활 수급 이력이 있는 7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처방전 날짜나 그다음에 이런 숙박지, 그다음에 달력 등을 보면 한 숨진 지 4, 5년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 지난 4월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숙박업소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숨진 이들이 과거에도 숙박업소에서 살았던 이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 머물던 이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일단 나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져서 또다시 숙박업소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번에 발견된 시신도 거주자 불명으로 해서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이 이곳에 있었던 거주 이력을 차단해서 건물 관리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객실 문을 열어봤더니 그때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숙박업소를 단기간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달빵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이나 연세를 내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 생활 여건,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원로 숙박업소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숙박업소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갈 곳이 없어져서 몰래 거기서 지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된 업소에 다시 몰래 들어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태의 죽음을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독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 여러 사회적인 대책들도 있고 우리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에서 이 고독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에 한 12명이었던 고독사가 2021년에는 44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한 5년 동안 확인된 고독사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평균 증가율을 따지면 한 38.4%인데 이 제주가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에 이 제주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나왔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주는 1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실태 조사도 좀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자료 위주의 조사 또는 비정기적인 현장 방문 이런 정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예방 조례도 있고 실태 조사도 하고 있지만 여건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독사를 계속해서 막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대부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통 사업 실패, 그다음에 막대한 채무, 이걸로 인해서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채무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는 분들도 꽤 되고 그다음에 가족과의 불화로 연락이 끊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신의 주거지를 남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랑 연락이 닿는다,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해요. 사실상 이번에 발견된 백궐 시신도 왜 복지 공무원이 빨리빨리 못 알아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이 공무원도 나름 거주지를 찾아갔고 관리네에게 얘기를 해서 같이 찾아가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복지 관련 공무원들에 가장 깊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제주의 경우 또 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갑절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과연 공무원에 대한 인력 지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와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은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독사의 위험도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비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독사,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우리가 역대적으로 결혼을 많이 기본적으로 하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혼율도 증가하고 또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관계망이 좀 악화되면서 익명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자신을 좀 숨기며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사회적 변화를 좀 빠르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울러서 이런 인적 관계만을 단절하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초생활 수급 대상으로 뭔가 물질적인 지원만 한다고 해서 고독사를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더 심각한 부분은 지금 20, 30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20, 30대가 사회적 불평등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서 폐쇄적인 삶을 많이들 살아남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금방 있으면 50대가 되는데 지금 50대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금방 금방 50대로 나왔나. 그러면 이게 고독사 증가율도 굉장히 높아질 위험성을 전문가장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사각제대를 막기 위한 그런 단순하게 어떤 물질,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관계망을 자꾸 회복시키려고 이게 50대, 60대, 70대가 아니라 20, 30대부터 이들에게 손을 좀 내밀어주고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럼 이게 개인의 일로만 치부할 일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갖고 이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남들 같지가 않은 이야기들이 돼가고 있습니다.